아 오 예 좋습니다 자 이제는 뭐 해외 아티스트들도 케이팝의 팬임을 자천하셔야 되죠 이제 뭐 이들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해외 뮤지션들이 케이팝의 팬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 특별히 물론 또 BTS를 언급을 아 물론 한 분에도 엄청난 팬이 있는데요 BTS의 전국꾼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이 분의 공연 한 분의 독수리를 이건 공동첨다 넘치대 역발에서 부를 수 있다는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빌보드 싱글차트 시리즈 연속기기의 빛나는 팝스타 셜리 투 빌보드 싱글차트 빌보드 싱글차트 빌보드 싱글차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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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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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ama nutrients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당연chem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